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우수와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었을 때,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우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우수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 여우수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꿈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의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둘째 아이가 쪼로록 저에게 달려와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오빠가 날 때렸어. 오빠가 날 괴롭혔어. 오빠가 날 약올렸어.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빠가 날 때렸기 때문에 오빠를 혼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가끔 어머님을 뵈면 어머니께서 그동안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막 풀어놓으십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명절 때 들었던 이야기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랬습니다. 아, 어머님도 어떤 답을 내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또한 남편이 밖에서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로 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밥을 못 얻어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상황들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편인 것인지, 나를 해치기 위한 것인지, 나의 편이 아닌지를 우리는 묻고 그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삶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성립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면 적극적으로 하지만 나에게 해로운 것 같으면 이내 도망가고 외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똑같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수많게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찾고 분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요한 에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구해야 하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신앙의 정답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에슬리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그 문제의 답도, 그 문제의 길도, 방향도 아닌 그 문제를 허락하시니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여호수와 5장의 내용은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할래와 유월절을 지키며 중요한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그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와가 칼든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의 광야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땅으로 그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이 이제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40년의 시간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쉽지 않은 여정의 길이었고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초입에서도 아마 이후의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을 건너긴 건넜지만 정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고 그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정벌해야 하는 더 큰 어찌 보면 광야에서보다도 더 큰 일들과 더 큰 고난들이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호수와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칼든 사람이 여호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와는 그 칼든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의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왜 여호수와가 그 칼든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내 편인지 우리의 적의 편인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았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와 입장과 이스라엘 입장에 그 칼든 사람이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와가 그와 같은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들 국가에 큰 이슈가 됐고 그들에게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와 이장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우라 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한 5장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으므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난한 땅의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됐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본의 아닌 게 긴장감과 혹여나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까지 함께 목격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아주 특별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할래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래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할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할래를 받은 인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할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할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증표인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인 할래를 행하라는 것은 아마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속에 작은 빛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할래 받은 사람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그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를 잘라내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또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됨을 나타내는 이 할래의식을 행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드리워질 수 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과 안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6월절은 할래를 행하지 않으면 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래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문설주의 피에 바른 집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6월절 그렇다면 이 할래와 6월절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출애굽기 12장 2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예식을 너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할래를 행하라,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 왔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어려움이나 더 이상 불편함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그것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안심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땅의 소추를 먹기 시작했고 땅의 소추를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복근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할레를 행하고 6월절을 행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땅의 소추를 먹기 시작하고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난한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를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던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의 여름 수련의 주제는 광야라고 주제를 잡고 이 3박 4일 수련의 기간 동안 어떻게든 광야를 경험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번뜩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3박 4일 기간 동안 총 14개의 식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6끼를 전투식량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성을 불렀습니다. 더 맛있는 짬뽕라면을 먹겠다고 아우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끼, 3끼, 수련의 기간 동안 시원한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간식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투식량. 아이들 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맵고 짜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불평이 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장소에 버스도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조별로 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수련의 장소 올라가는 1km 되는 구간을 손과 발을 조언들끼리 다 묶고 조언이 인도하는 대로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살기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집회가 마치고 드디어 첫 번째 먹을만한 음식이 친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둘째 날 집회가 마치면 골뱅이가 들어간 소면을 항상 간식으로 준비해달라고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하얀색 소면보다 골뱅이가 더 많이 보이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권사님들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셨고 여섯기 만에 처음 음식을 먹는 그 아이들의 표정과 눈은 제가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땅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었던 그들에게 감격과 찾아왔던 기쁨과 환희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들의 기쁨이었으며 그들의 감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도감, 안정감, 이제는 끝이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의 자리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여우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여우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칼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우수아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저 칼든 사람이 우리의 편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여나라도 저 여리고에서 우리의 이스라엘을 살펴온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80% 되는 남성이 한례를 받아 낫기를 기다리며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리고성에 전달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전해오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이 안정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한순간에 날아가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에게는 그 칼든 사람이 나의 편인지 우리의 적의 편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칼든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칼든 상황도 참 많이 접합니다. 또한 우리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들도 접하게 됩니다.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안개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가 만나고 접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향한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이것이 나의 편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락하신 것인지 혹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칼든 상황과 칼든 사람 이런 안개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고 여지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네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희미하더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방향만이라도 참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전도서 1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태중의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시 두 개가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빛이다. 나를 바라보면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형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안개 어떠한 칼든 상황 칼든 사람이 성도님들 앞에 서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안개 속에서 허덕이고 칼든 사람 앞에서 너는 나의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이런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빛되시고 참 주인되어 주시며 우리의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칼든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고 그에 따르는 여호수아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칼든 사람의 대답은 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편도 너의 적의 편도 아니야. 아마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나 너 편이야. 나 여리고에서 온 정탐꾼이 아니야. 나는 너의 편이야.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합리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할래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칼든 사람은 반드시 여호수아 나의 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칼든 사람의 반응은 나는 네 편도 너의 적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 앞에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편인지가 중요해서 물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칼든 사람은 전혀 다른 말로 지금 군대 대장으로 나는 너의 앞에 왔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함께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난한 땅의 입성과 정복은 누구의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송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본연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편이 더 있기를 바랬어요. 누구의 힘이 더 있어야만이 안정감이 느끼는 상태였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찾아오는 안정감이 그에게 더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열의 고성에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 더 큰 군사력이 그에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의 힘이나 군사적인 어떤 능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열의 고성의 점령도 가난한 땅의 거류민을 몰아내는 것도 그 땅에서 앞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결단, 광야에서의 순종보다 더 큰 순종과 결단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처음 던져주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밟는 것, 네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바라보는 것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확신이고 믿음이고 사명이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힘입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이 야나한 땅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누구의 편인지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가 아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다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그보다도 더 큰 믿음과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할래와 6월절 땅의 소산물 만나가 그치는 이런 인간적인 안정감을 찾아오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조차도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자 오늘 칼든 군대의 대장을 여호수아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을 통해 다시금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누구를 붙잡도록?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인만 의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자신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봤던 자들에게는 인만 의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의 편만을 찾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인만 의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요정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개와 같은 상황, 이런 칼든 상황과 칼든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쓰러트리기 위해서 어떤 편인지를 나누고 가르시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안개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셨거나 혹시 지금도 그러한 안개 속에서 방향을 알지 못해, 방향을 찾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짙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힘도 나타낼 수 없고 어떠한 힘도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이와 같은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하나 또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신대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대원은 광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힘든 것이 그 신대원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용인 양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타면 네다섯 시경이기 때문에 지는 태양빛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껴도 선바이저를 내려도 앞차의 거리 차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태양 때문에 너무 힘든 운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에 가는데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햇빛을 가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짙은 미세와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 맑은 하늘에서는 두 눈으로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그 태양빛을 두 눈으로 똑같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서는 앞차의 거리도 분별하기 힘듭니다. 차선도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끼니까요. 도로도 잘 보이고요. 앞차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앞서 소개한 전도서 말씀해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맑은 하늘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는 그 짙은 안개와 같은 상황을 통해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떠한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을 통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안개와 같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참 생명되시고 참빛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든 군대 대장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줘야 하는 것이었어요. 할레와 유월절과 땅의 소산물로 안도감이 찾아왔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야, 그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가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칼든 상황과 칼든 사람, 또한 이 안개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너 골탕 먹어봐라? 너 정신 차려라?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개를 통해서, 그 칼든 사람을 통해서 맑은 하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너무 그 빛이 강해서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개를 통해서 작게나 마나 바라보고 그 길로 너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이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나이까? 즉각적인 엎드림과 순종함.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인간의 모든 관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엎드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삶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귀기울이고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고 가장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헬린 나우엔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도록 하려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지 않고 혹여나라도 다른 것을 나의 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다른 무엇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되어 주시고 빛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대장은 여호수하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하에게를 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하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여호수하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중요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하에게도 동일하게 가나한 땅의 점령의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겸손과 낮아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사장들도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사역했고요. 라삐들도 그의 직무들을 감당할 때 맨발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호수하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왕적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종의 자리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하도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을 앞두고 가나한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앞으로의 일들은 여호수하 너가 너의 주인이 되고 상황에서 주는 평안함과 암전함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러분, 전쟁의 승패의 열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계적인 성립이 될 때는 합리성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너희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도리를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들에게선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찾았고, 자기들의 명분과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언제 이와 같은 것들이 무너졌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들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한례와 유월절, 땅에서 나는 소산물과 만나가 그치는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라도 그냥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시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다했다라고 여기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사도바울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인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와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도망자의 삶 속에서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과 떨림과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빛도 없고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허덕이는 삶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전부 되십니다. 우리는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해요. 자꾸 나의 편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어느 자리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끝까지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로 된다. 나에게 믿음으로 서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자리도 누구의 편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으로 삶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아니요, 그 기쁨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칼든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이 있으셨을 때가 아니셨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민, 그 안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왔나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엎드리는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믿음으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